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 정권 실정 덮기용이다. 방어막을 쳤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눈덩이 굴리듯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단순 코인 거래가 아니다. 게임게이트 즉 부패사건으로 규정했죠. 위믹스를 국회 보좌관들이 소유했다는 소문을 여러 번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위믹스 코인은 돈 버는 게임 관련 성장주로 뽑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또 국감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불법이던 돈 버는 게임 즉 P2E 게임을 허용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법이지만 이 과정에서 위믹스 등은 미래 성장성이 포장돼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노비언 코인이 제공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 김남국 의원 위선이나 불법과는 별개로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관에 대해 코인 소유 여부 또 취직 시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패널 4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의원,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대구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원함을 잇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의 초당적 공약. 이게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날 두 분이 나눈 대화를 놓고 뒷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홍 시장이 용산도 때리고 당도 때렸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는 약간 좀 격앙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두 분이 나눈 대화 내용 들어보고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지금은 적과 동지밖에 없죠. 점점 그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그리 되어가고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대표님 오셉이의 야테리는 말씀인데 연산등량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하시게 하셔도 됩니다.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파안대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의 정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국힘당 대표에 대해서는 옹졸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진중권 교수는 B급 영수회담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또 특이하게 표현을 했어요. 김행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B급이라는 게 좀 격이 났다는 뜻인지 또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뭐라고 해야 돼요? B급이라는 것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가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했냐. 일단 당대표가 옹졸하다. 이거는요. 사실 홍준표 시장께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도 하셨고 또 당대표를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대표 하실 적에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께서 대변인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아끼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후배한테 그런 식의 표현을 좀 썼다. 저는 이렇게 봐요. 굉장히 사적으로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이 정치를 때가 안 타서 새로운 정치를 하실 것 같다. 이래서 뽑아주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기득권 정치권이 너무 썩어서 정말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 좀 뽑아주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할 것으로 봅니다. 네. 배정훈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B급 정상회담이라고 동의를 한다면 B급 정상회담이어도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왜 좋냐. 일단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죠.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 적과 동지밖에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쟁을 넘어서 전쟁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이기 게임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여야 다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 정치를 좀 해라. 그래서 좀 민생을 살려라. 좀 죽이는 정치 하지 말고 살리는 정치 해라. 라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B급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A급 정상회담 열리면 얼마나 국민들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A급 정상회담 좀 해라. 당장 이재명 대표 좀 만나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사 사죄 안 해도 만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게도 만나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 배상 안 해준다게도 만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게도 만나고 그런데 도대체 일본 사람을 만나면서 왜 한국 사람을 안 만납니까? 일본 총리는 만나면서 왜 제일 야당 대표는 안 만납니까? 그러면 지금 피해자니까 안 만난다. 그러면 재판이 제가 볼 때는 5년 내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5년 내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안 만날 것입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죠. 정치가 아니죠. 네. 김병민 최고죠. B급 정상회담이 아니라 영수회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영수회담이라는 게 굉장히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야당이 당수가 만나서 회동을 하게 되는데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뭔가 크게 단합, 단판을 벌이고 와서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당이 다 따른 구조 아니었습니까? 지금 현대민주주의 정당에서 당대표가 모든 것들을 좌지주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른바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와 단독으로 회동을 하지는 않았죠. 그 당사자가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사를 검색해보면 최장 339일이 걸렸다. 뭐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대표가 만나는데 두 번을 거절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못해 나갔던 것도 결국 격식을 여러 사람들의 있는 한 자리에 나갔던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홍준표 시장이 과거에 했던 대표 시절의 정치가 있는데 지금은 대구 시장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내가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하지만 당의 원로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정치인이라면 과거 본인들이 나 때는 이런 방식으로 참 통크고 폭넓게 했는데 지금 정치가 다소 그런 것들을 못 따라오니 이런 일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들 때 하나도 하지 않았던 걸 가지고 현재 얘기를 꺼내놓는 일들이 다소 좀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랑 홍준표 시장이 만난 걸 갖고 국민들이 두 사람 왜 만났어?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이었고 이렇게 여야가 손을 맞잡을 수 있구나라고 판단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여당에서 부글부글하는 부분, B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켠으로는 이해가 돼요. B급은 진중관 교수. 진중관 교수가 그랬죠. 그리고 아마 영수회담이란 건 정상 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고 실제로 두 사람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비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1년 이상 만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비집고 들어간 게 홍준표 시장인 것 같아요. 본인이 차기 대선을 꿈꾸고 있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볼 때 좀 속이 좁아 보이는 협량함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 만날 수 없다고 하지만 사법 리스크가 일단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대 야당과 협치를 이루지 않으면 직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당 탓만 하고 전정권 탓만 하기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오고 있고 국민들이 지어준 권력의 무게감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 손을 내밀고 직권 세력이잖아요.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진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홍준표 시장이 그 구멍을 그 공백을 메우고 있는 거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렇게 손을 잡을 수가 있구나. 영남 호남 그렇게 같이 이해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철길을 놔야 될 수도 있고 교통을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도 있는데 이걸 홍준표 시장이 하는구나라고 저는 상당히 정치적 주가가 뜨는 그런 선택을 결과적으로는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사실 홍준표 시장도 이재명 대표에게 또 뼈가 있는 말은 하긴 했어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김행비대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의원님들이나 패널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이분들이 조선시대에 사나 김건희 여사를 비난할 때 이분들은 시대의 감각이 조선시대에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과 관련됐을 때에 비난하시는 걸 보면 이분들은 아마도 본인들이 지금 1910년부터 45년도 이때 일제강점기에 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러셨어요. 영수회담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다. 나는 야당 대표 안 만나겠다. 야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가 만나면 된다. 나는 행정부의 수반인데 내가 모토로 야당의 대표를 만나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때부터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산물이에요. 아니, 이것이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또,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대법원장 등 5대 대통령을 제외한 권력서의 5위와 야당 대표를 초청을 하셨어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있어서 우리는 참석할 수 없다.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올해 10년 초에도 야당 대표들을 초대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랬더니 이정미 대표께서,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께서는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안 오셨죠. 그래서 오죽하면 신문사설에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왜 1대1 영수회담을 고집하냐. 본인이 대화 의지가 있으면 아니, 원내대표랑 같이 만나도 되고요. 아니, 그 김기현 대표 얼마 전에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선 되시자마자 예방을 하셨죠. 그때 김기현 대표 만나고 예방하시고 뭐 손을 들고 악수하고 협치하실 것 같이 얘기하시더니 우리 김기현 대표가 우리 당사에 도착하기도 전에 등뒤에 칼 꽂고 김기현 대표를 비난하더라고요. 이분이 협치에 정신이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 지금 권위주의 세대예요? 아니, 지금 몇 년 뒤에 사시는 분들이 영수회담을 얘기를 하세요? 이미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영수회담 얘기는 끝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서 김행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요. 지난번에 대통령실에서 이진복 수석이 박가원 원내대표하고 회동을 먼저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거절했고요. 그렇다면 양쪽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까지 포함한 5명이 집단으로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우리 김영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영수회담, 영수회담의 용어를 문제 삼았는데 이미 잠깐 먼저 제가 얘기하니까요. 본인 얘기 때 내가 매너 있게 했잖아요. 좀 똑같이. 제가 볼 때는 매너가 매너를 부르는 그런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말씀드리기에는 서로 개입하지 않는 걸로. 당연하죠. 품격 있는 박영환의 시사 1번지인데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용어, 형식, 집착하지 않겠다.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영수회담, 용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1 형식 원하지 않습니다. 일단 만나라. 만나야지 대화가 되고 대화가 되지 그래야지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고 민생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치의 본령이고요.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그건 전쟁이죠.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건 전체주의 국가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지금 특수부 검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적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적이 아니고 정치적 파트너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거대 지금 야소 정국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혁입법을 단 하나라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을 통과 못 시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노동, 연금, 또 그리고 교육,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빨리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네. 형식과 용어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면 정무수석이 제안했던 박강원 원내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일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른바 박강원 원내대표가 비명계니까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제안을 했는데 이걸 민주당에서 거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제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 또 제왕적 대통령제, 또 제왕적 총재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민들이 보시기 불편한 지점은 어디에 있냐면 169석의 민주당이 일방적인 법안의 강행 처리가 진행되면 결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일을 풀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은 결국 여야 간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의미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한다면 일단 있는 원내대표 간 회동과 대통령의 만남으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 내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바다 말씀드립니다. 장유미 변호사 발언권 드리기 전에 제가 네 분에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역동적인 토론이 되려면 한 분이 2, 3분 길게 말씀하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1분 내외로 짤막하게 하시고 반박, 재반박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회담, 영수회담 고루한 단어인 거 맞죠. 그런데 저는 실제 내심은 대통령의 마음 속에는 이재명 대표를 1대1로 만나기가 싫은 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도 진단을 했듯이 뭔가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비공개로 만나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도 수선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으로 딜을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재명 대표를 1대1로 만나기 싫다는 거 그게 더 우선하는 개념이고 관념이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쉬운 게 그런데도 현실이에요. 이재명 대표를 뽑은 게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전당대회 결과였어요. 당원들이 추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실에서 손을 잡고 하는 게 정치 현실이고요. 제가 최근에 무슨 책에서 본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데 상대방을 상대 진영을 악마화할 때 그렇다면 본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너무나 쉽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부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는 양당이 다 이런 말을 새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못 만나는 거 형식적인 거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김혜미 변호사님께 어떻게 저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마음을 읽을 독심술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지나친 독심술인 것 같고요. 아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형식을 정말 고집하지 않으신다면 취임하시자마자 야당 대표까지 초청했습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의 인사청문회 때문에 참석 못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올해 신년 초에도 분명히 초대했는데 그럼 이정미 대표께서는 왜 오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안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지적, 사사들마다 지적하는 게 왜 구태와 그렇게 구태의연한 영수회담을 고집하냐. 이번에 박홍군 원내대표 그만두시고 새 원내대표 뽑히셨고 그래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될 텐데 아니, 범죄 피의자를 사실 독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죠. 네. 일단 아무리 여러 말로 변명과 핑계를 댄다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한 지 1년 넘었는데 제일 야당 대표 안 만난 건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왜 원내대표들 만나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식을 왜 고집하죠? 자, 제일 야당의 대표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재명 대표 빼고 2인자인 사실상 원내대표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형식을 지금 주장할 이유가 있습니까? 즉,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겠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오케이 그러면 납비가 먼저 만나라 해도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는 그거는 순서도 안 맞고 순리도 안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계속하면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이 옹졸하고 협량하다. 우리 국민들은 좀 폭이 넓은 그런 큰 그릇의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 말씀 주신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폭이 좁고 아주 협소한 대통령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안 갔던 게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냐 여야 5당 대표가 함께 모여서 회동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차례를 거절했고 마지막에 마지못해 갔던 게 홍준표 대표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조금 전에 김행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신년 간담회 때 초청했지만 민주당은 그 당시 이메일로 통보를 보냈네 형식을 문제 삼아서 안 왔거든요. 이런 일들을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전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서 안 만난다라고 치부해버리게 된다면 결국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혀 배제시킨 이제 오직 윤석열 정부만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제 부위원장은 30초만.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전 대표 단체로 만났고 1대1로 만나 줬고요. 지금 또 얘기하는 것은 왜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해가지고 또 오늘 자기를 정당할 필요는 없다. 제가 할게요. 민주당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불리하면 옛날 얘기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것이 관행이거든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대통령이 모토로 야당 대표를 만나냐. 우리 당에 파트너 있다. 우리 당 대표 만나라. 그러고 안 만나셨어요. 그리고 참 권위주의적 시대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대표가 1위 원내대표가 2위 아닙니다. 이미 정당 민주화 이후에 투탑 체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서열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재명 대표가 1위고 원내대표가 2위입니까? 아니요. 저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사시는 분들이 이 토론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대표가 누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표는 이재명. 원내대표는 박강원. 그분이 투탑 체제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이 뽑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 국민들이 다 뽑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투탑 체제라는 거예요. 사실상 누가 그러면 당의 얼굴입니까? 당대표죠. 당연한 것은 궤변을 늘어나가지고. 궤변이라며요. 정당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잠깐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고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름 판단을 하실 근거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다른 주제인데 홍준표 시장이 어제는 한동훈 장관을 조금 띄었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참여연대가 퇴출해야 할 장관 1순위로 뽑은 데 대해서 이 참여연대는 일종의 정치단체다. 그런데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장유민 변호사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세요? 저는 물론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을 칭찬할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정부 조직법을 보면요. 이런 정무직 장관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견지해야 돼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런데 잘 싸우고 있다. 이거는 정치인한테는 칭찬이겠지만요. 법무부 장관한테는 칭찬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참여연대가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약간 여론조사 같은 걸 강의하게 한 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정부 내각 중에 윤석열 정부의 부담이 되는 인사들 투표를 했더니 1위가 한동훈 장관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들 중에는요. 패러드의 물이 넘쳐날 정도로 말의 강도가 너무 높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개인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선출한 국민들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공격적인 언사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세기는 계기로 삼으면 더 큰 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여연대? 중립적인 시민단체도 아니잖아. 시민단체 코스프레하면서 누가 누가한테 뭐라고 해? 라는 그런 반어법.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해 당사자잖아요. 나를 퇴출해야 될 대상 1순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를 퇴출해야 될 대상 1순위라니 참여연대 의견에 따라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어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참여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이른바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었던 진보적인 지식인의 활동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 참여연대 스스로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했던 공직자 평가를 보니까 원용 장관도 들어가 있어요. 나는 원용 장관이 왜 퇴출 대상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과연 맞게 참여연대가 시기적절하게 예의를 끊은 건지 궁금하고요.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정말 가열차게 메시지를 내야 될 때였을 겁니다. 네. 대부 위원장. 네. 일단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무위원답게 좀 진중하게 진정성 있게 화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뺀질뺀질하고 아니 전공법으로 답변해야지. 지금 이 참여연대가 지금 한동훈 장관에 질문한 것 세 가지 요구한 것. 하나는 현직 검사가 곧바로 법무장관으로 가는 것이 맞냐. 공백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너무나 많이 훼손됐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위법적인 검수 원복. 이 시행령 추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으니까. 왜 정치적인 중립단체를 중립단체인 양 그렇게 코스프레 합니까? 라는 얘기는 정말로 너무나 장관답지 않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행비대위원. 보수 단체 중에 태극기 집회하는 많은 보수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수호 집회 이런 데서 여론조사 해갖고 퇴출 순위 만약에 정한다면 정치인 중에서 지금은 아마 1위가 김남국이 나올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아마 이재명 대표가 나오든지. 아니 이런 하나만 한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딱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 아까 우리 김명민 최고도 얘기했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뿐만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까지 들어 있던데 딱 보면서 이게 차기 대통령 후보 리스트인가? 이분들이 한동훈 장관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싶은가? 아니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박범계 장관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아마 1등 공신에 자리가 탐이 나서 시민참여연대에서 이러한 조사를 하셨나? 아주 딱 보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 리스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혜민 변호사한테 1분 정도. 저는 원희룡 장관이 들어간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노조 개선돼야 될 부분 있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노조원들을 조폭에 비유했습니다. 저는 사회적 지도자가 정치인이 국민들을 조제폭력배에 비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결격이라고 생각해요.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언어로 하는 건데 품격이 없는 걸 떠나서 국민 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 물론 아니 참여연대가 적대적인 시민단체라고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시민단체의 대표성을 띈 부분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쉬운 건 물론 그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국민들이 성적표를 매기고 계실 테니까요. 아주 나는 다 맞고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다라는 말에 국민들이 박수 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선 나오실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좋은 채점표로 성적표를 매기시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오늘 뭐 하나만 고칠게요. 하나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원희룡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조폭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건설 노조 등에 조폭들이 많이 개입돼 있어서 그분들을 지지한 겁니다. 네, 거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가 2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뒤에 2부 순서에서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